좋아요 구독 돈 워리티 워리포트 공략 종목은 바로 M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M 플러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M 플러스 지난 3월달에 2000억 정도의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2000억 정도의 장비를 수주라 수주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의외로 주가 상승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0억 정도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많은 금액인데도 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밀렸을까요?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아까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조업과 관련해서 장비 수주 장비 수주가 나타났을 때에 기대치와 다르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 납품, 발주, 발주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이슈는 아닙니다. 전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돈이 들죠. 당분간에 돈이 듭니다. 장비를 납품하기까지는 오히려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장비 납품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때까지 첫 번째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주 금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 돈이 과연 제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추가 발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3월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 것은 그 전에 상승이 나타난 것은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 뭔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히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상승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히든 정보. 그래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무,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다음 다섯 번째가 히든 정보입니다.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든 정보예요. 히든 정보. 히든 정보를 우리 개인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히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미리 선취미를 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바닥을 형성했다.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의 가격대가 2만 5천 원대였어요. 2만 5천 원대부터 1만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반토막, 2천억이라는 수주를 한 상태에서의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거기서 주가 바닥에서 기껏해야 15%밖에 안 오른 겁니다. 15%밖에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 2차 수주가 기대되는 건 뭡니까? SK온 관련해서 미국에서 1조 원 넘게, 1조 원 넘게 그런 발주 의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SK온, SK이노베이션 관련하에서 2차 수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막 61선 위에 안착을 한 흐름입니다. 혹시 61선을 하위한다고 한다면 즐겁게 매수를 해야 되죠. 61선 하위한 자리에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만 6,200원 이하의 매수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목표는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목표는 구름층 상당과 120선을 만나는 바로 저 자리 있죠. 저 자리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중장기 매도가 아니라 단기 목표가입니다. 앰플루언스에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테니까 부담스인 노란톱밥 들어와 오셔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